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활동 계획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의원장이신 이인혜 의원과 말씀 나눠보죠. 경기총국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인혜 의원입니다. 11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지 1년이 지났는데요. 먼저 지난 1년간의 의장활동의 수회, 또 감회 들어보겠습니다. 네, 벌써 1년입니다. 주민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또 경기도를 위해서 저를 선택해 주시고 지켜봐 주신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늘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주민 여러분들 덕분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의 25%의 예산을 담당하는 위원회인 만큼 경기도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복지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 세무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며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새내기 정치인이지만 아이, 돌봄, 또 육아, 교육, 입양, 성인지 이런 단어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인데요. 많은 활동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의장활동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의장활동을 이야기하자면요. 저는 2022년 11월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아이들이 베이비박스를 통해 보호되고 있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형 베이비박스가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도정질의를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위기임산부 및 유기될 위험에 놓인 아동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실태조사는 없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경기도가 그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출생 미신고 아기들을 조금이나마 보호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그 이후 경기도에서 수원 냉장고 영화 시신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출생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는 데 반해 아이러니하게도 낳은 아이들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이 상황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때문에 경기도 유기영류와 보호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는데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먼저 앞장서길 바라며 또한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소중하게 길러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꼼꼼히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시면서 영케어라는 간병하는 젊은 청년들이나 소위 은둔형 외톨이 이렇게 불리는 분들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싶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싶은 정책 따로 있으십니까? 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요. 경기도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여 가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이 바로 영케어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희생을 당하게 되면 이들의 미래는 어두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영케어러에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조례안에 심의하고 통과시키면서 발의자 중 한 사람으로 가족을 돌보는 영케어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은둔형 외토리 청년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청년 의원님들과 경기도청 청년기획과장님과 함께 이러한 은둔형 외토리 사업에 대한 확대뿐만 아니라 정식 사업으로 정착시키는 것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은둔형 외토리가 현재 행정체계에서는 대상자를 발견하는 것이 조금 모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둔형 외토리의 대상 기준을 정하고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치인 중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은둔형 외토리인, 청년의 사회 복귀에 대해서 청년기획과와 더 많은 논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보호출산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입법활동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의원께서는 최근에 대한민국 국회에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재정 촉구 건의안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최근 국회에서 출생통보제가 본회의를 통과를 하였습니다. 출생통보제란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서 유령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하고요.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출생신고에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부모의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병원 밖의 출산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출산제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위기에 놓인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을 하고 출산한 아동의 경우 보호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이고요. 보호출산에 대해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고 반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유기를 위해서 출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호출산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서 출산될 수 있는 아기를 보호하는 제도이고 상담을 통해 임산부를 도울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의회에서는 출산통부제와 더불어 보호출산제가 함께 도입될 수 있도록 경기도 의원들이 다 같이 뜻을 모아 촉구건의안이 통과되었고 그것을 보호출산제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미애 의원님께 전달을 하였습니다. 최근 출생 미등록 아동과 관련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경기도 유기영유아 보호지원 조례를 입법 예고를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갖는 의미 어떤 겁니까? 네, 최근 수원 냉장고 영화 시신 사건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유기된 아이들이 발견되어서 너무 충격을 주고 있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행히도 2천여 명 중에 1천여 명의 아이들은 베이비박스를 통해 생명이 보호되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유기영유아 보호지원을 위한 조례는요. 경기도 내에서 이러한 경기도형 베이비박스를 만들자는 의도입니다. 사실 위 조례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상위법인 보호출산제가 빠르게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렇게 유기되어지는 아동을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진행해보자 하는 의도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기영유아 보호지원 조례안에는요. 위기 임산부의 비밀 상담을 보장하고 출산 후 아기를 유기하지 않도록 유기영유아의 일시 보호 위기 임산부와 유기영유아를 위한 적극행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위기 임산부의 권리 보호와 유기영유아의 생명권과 인권을 보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우리 헌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가장 의미 있는 대상이 유기영유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유기영유아에 대한 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긴 한데요. 경기도 보육주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된 개정 이유는요. 어린이집에 대한 영유아 알레르기 아동을 관리하고 지원하며 또한 알레르기 영유아에게 대체 식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알레르기 식품을 제거하고 음식을 제공받고요. 알레르기 식품 표기가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레르기 영유아에 대해서 대체 식품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권익을 증인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집행부서와 협의하였으나 현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의 이유로 계류 중에 있지만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경기도 알레르기 영유아에게 조속하게 대체 식품이 제공되며 아이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